고무줄 순간이동 해법 동영상입니다 고무줄을 검지 중지 사이에 잘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공간이 보이시죠? 이 공간 안으로 손가락 4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주먹을 쥐는 거죠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살짝 놓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관객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객은 손등, 손가락 바깥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태 이게 아니고 이 상태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주먹을 확 피면 이동이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과 약지로 이동이 됐죠? 다시 이동을 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주먹을 잘 쥐고 이 상태에서 주먹을 피면 되겠죠? 그러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이거를 당기신 다음에 주먹을 쥐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트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고무줄을 잘 검지와 중지에 걸어 놨습니다 잘 보이시죠? 잘 들어갔죠? 제가 주먹을 잘 쥔 다음에 그대로 신호를 주면 놀랍게도 고무줄이 순간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렵게 고무줄 두 개 색깔이 다른 고무줄 두 개를요 이렇게 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벽을 만들면 손가락 하나하나 꼬아서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고무줄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영향을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하시겠죠 선생님이 여자 성장략하는 등등다 아멘